결과가 죽겠어! 어딜 가야 돼? 어딜 가야 돼? 야! 야! 뭐 좀 찾았어?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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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나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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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했구만 진짜 세 개, 네 개, 다섯 개 굳이 하나는 마실 것 같으면 없으면 나는 그냥 인류의 평화를 포기할 거야 제발 아이씨 아 제발 오! 열렸어! 오! 열렸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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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호문을 대주 암호문이 뭐야 런뉴맨! 웃으면 포기와요 웃으면 포기와요 웃으면 포기와요 아 런럴! 아 아무리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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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잠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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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스 하고 싶어 네이스 하고 싶어 촬영하고 싶어 텔레비 얼굴로 하고 싶어 우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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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이야 이게? 무슨 말이야 이게? 무슨 말이야 이게? 무슨 말이야 이게? 중국이 형이 가만히 됐어. 침입자 김종국 하면 격리 조치. 침입자 김종국 하면 격리 조치. 침입자 김종국 하면 격리 조치. 저 개령 야 물총 물총이야 어 물총이라고 어딨어 물총 뭐라고 하고 뭐라고 야 조심해 조심해 뭔데 종국이 어? 종국이 형 종국이 형 종국이 형 지금 진작에 뭐 맞았어 진짜로? 종국 오빠? 종국 오빠? 종국 오빠? 왜 휴대폰이다? 난 없어 조심해 나 조심해 니다 흩어져 빨리 흩어져 아니 뭔데 얘기를 해줘지? 종국 오빠 봤어? 못 봤지 종국 오빠 어디 갔는데 종국이 형 등짝이 지금 등짝이 야 종국이 형 가면 돼 우리 끝난 거야 종국 오빠 어디 갔는데? 다 못 봤어 야 가면 돼 오빠 근데 오빠 오빠 물총을 어떻게 본 거야? 아 물총을 본 게 아니라 종국이 형 등짝에서 봤더라고 종국 오빠 등짝에서 봤다고? 종국이 형 등짝에 뭔가 물총 같은 게 물감이 묻어있더라고 물감에 묻어있었다고? 그래 물이 아니고? 윙수번드? 윙수번드 윙수번드 윙수번드가 물총이지 그치 그때 송도 감옥 윙수번드 이게 언제쯤